메가스터더슨 그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비약하지 말고 과정을 모두 다 적어주도록 하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악의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다 쓰면 부은 점수는 건질 수 있다 단 1점이라도 여러분들의 등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 전부 다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복소수단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수학상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형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유형들을 탁탁탁 찝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복소수단원에서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사실은 1학년 모의고사 예전에는 공통과정이었을 때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에도 고1 과정이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즈음에서 사실 내신 시험으로 먼저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쌤기옥으로는 경찰대 기출문제였는데 그게 좀 내려와서 지금은 재학생 기출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에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것과 이것이 모두 실수일 때 복소수가 실수일 때라는 단서거든요 복소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복소수 Z가 A 플러스 B, I일 때 A, B는 실수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유형이 있고 안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가 뭔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건 이렇게 풀지 않을 건데 Z가 A 플러스 B, I일 때 먼저 설정을 하시고 모두 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모아서 허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관계식이 몇 개 나올 테니까 거기서 연립을 해서 답을 내어라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봐도 Z가 A 플러스 B, I일 때 제곱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분모의 실수화를 하셔도 계산이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복소수 Z를 A 플러스 B, I로 설정을 하시고 A, B는 실수 이거 꼭 써주시고요 실수가 아닌 이라 그랬으니까 B는 0이 아니다 왜냐하면 B도 0이 되어버리면 Z는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조건이 첫 번째 필요해요 그리고 복소수 1 빼기 Z 제곱분의 Z가 실수라는 거죠 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복소수 과정을 학습할 때 켈레복소수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켈레복소수는 1 더하기 I의 켈레는 1 마이너스 I이고 1 마이너스 루트 2I는 1 플러스 루트 2I로 우리 켈레복소수라고 합니다 허수 부분의 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헷갈리게 하면 I 마이너스 1의 켈레복소수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틀렸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허수의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켈레복소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 그러니까 3 3 플러스 I가 아니고 3 이런 아이들은 켈레복소수를 취해도 원래 3이야 실수라는 아이들은 켈레복소수의 값을 취해도 실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값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수잖아 이게 실수니까 얘가 실수니까 이것의 내가 켈레를 취해도 이 켈레를 취해도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분모 1 빼기 Z제곱의 켈레여도 실수 부분은 켈레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이 켈레복소수의 성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Z제곱의 켈레는 Z 켈레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의 켈레 혹은 켈레의 제곱이라고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 그리고 1-Z제곱이랑 이거의 켈레 1-Z바 그리고 Z바의 제곱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이거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ㄱ이라고 하고 이거를 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ㄱ에서 얘는 이렇게 X자로 곱하고 이렇게 X자로 곱할게요 그러면 Z 빼기 Z, Z바의 제곱이 Z바 빼기 Z바의 Z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넘길게요 Z 빼기 Z바 는 뒤에 거를 넘기시면 Z, Z바로 묶이죠 Z, Z바 넘어와서 Z바가 하나 있었고 빼기 여기선 Z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?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Z 빼기 Z바의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 빼기 Z바 얘는 A 더하기 Bi 에서 빼기 A-bi 그럼 2bi 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B가 0이 아니라 그랬죠 B가 0이 아니니까 이것도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넘겼고 넘겼잖아 그러니까 Z, Z바의 제곱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된 건데 약분 이렇게 시킬 거야 그러면 1은 Z, Z바니까 이건 마이너스는 생겼죠 마이너스 Z, Z바다 이거 하나 알아낸 거예요 됐죠? 두 번째 ㄴ에서 1 빼기 Z Z제곱 Z제곱 2, 1 빼기 Z바 Z바의 제곱 이것도 요래 요래 곱하겠습니다 Z제곱 빼기 Z제곱의 Z바 Z바의 제곱 빼기 Z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타났죠 넘깁시다 그러면 Z제곱 빼기 Z제곱이 넘어가시면 또 Z, Z바로 묶여가지고 여기 Z가 하나 있었고 빼기 Z바가 하나 보이네요 됐죠?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Z 플러스 Z바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아까처럼 Z 빼기 Z바가 0이 아니라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때는 Z 플러스 Z바가 Z, Z바인데 그게 아까 전에 마이너스 3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ㄱ과 ㄴ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3이고 Z, Z바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죠? 문제에서는 Z 더하기 1에다가 Z바 더하기를 물어봤고 전개하시면 Z, Z바 더하기 Z 더하기 Z바 플러스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3이어서 마이너스 1 정답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있죠 방금 선생님이 풀었던 거 복수 요소 두 개가 실수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면 혹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얘가 실수다 라는 말이 나와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좀 가벼운 버전이고 이렇게 두 개의 단서를 제시를 했을 때 복수 요소가 실수다 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취한다 켈레를 적용시켰을 때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숫자만 좀 바뀔 뿐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도 이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 숫자가 좀 바뀌어도 얼마든지 다른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니까 특히 복수 요소 단어에서 이 문제가 아주 유력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에서는 복수 단어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오메가3라고 하는 오메가3제곱에 관련된 그런 유형도 있지만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는 더 많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?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문제를 풀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Z는 A 더하기 BI일 때라고 두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서술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그래야 이거에서 몇 점? 이거에서 몇 점? 이거에서 몇 점? 정답은 몇 점? 이런 부분 점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? 이 내용 잘 유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험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다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?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